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외교부는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 선진국으로서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전세계 120여개국에 방역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외교부가 발표한 방역물품 지원 리스트를 보면 120여개국 중에서 중국에다가 방역물품을 가장 많이 지원을 했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나라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고 보기가 힘든 나라인데 여기에다가 가장 많이 방역물품을 지원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정부가 중국의 시진핀 방안을 노리고 방역물품을 가장 많이 지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중국에게 잘 보여가지고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방역물품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외교부는 국민의힘의 태용호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 코로나 대응 인도적 지원 개도국 방역물품 지원 내역 자료에서 이와 같이 밝혔는데 외교부는 지난해 이른바 K-방역 경험을 전세계와 공유하자라는 취지에서 방역물품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고 사업 내용은 무상원조사업 다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 구상에 따라가지고 개도국의 코로나 대응이라든가 중장기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예산은 5,161만 달러였는데 수혜국의 내용을 보면 중국이 4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이란이 269만 달러 미얀마가 129만 달러 에콰도르가 127만 달러 그리고 파키스탄이 122만 달러 등의 순으로 100만 달러 이상 지원한 나라는 중국 등 총 12개국이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당시 외교부가 방역물품을 중국을 포함을 해가지고 인도적 지원을 펼치고 있을 때 당시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마스크 구매 제한을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2개만 살 수 있는 등 우리 국민마저도 방역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외국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런 상황에서 G2 국가라고 불리는 중국에 가장 많은 금액이 지원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을 추진하는 대가로 외교부가 중국에다가 막대한 혈세를 지원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도무 이와 같은 소식은 비슷한 시기에 일본의 물품을 지원을 하려다가 역품을 맞은 소식하고 많이 비교가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가 한참이었던 작년 5월 달에 경주시가 자매 결연 도시인 일본 나라시하고 교류 도시인 교토시에 각각 비축 방호복 1200세트하고 방어용 안경 1000개를 지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를 두고 많은 국민들이 경주시장이 우리도 어려운데 일본에다가 방역 물품을 지원을 했다면서 이거는 매국행이라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고 경주시장은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경주 불매운동을 주장을 하는 등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시에 준학연 경주시장은 코로나 방역 물품을 일본에다가 지원을 한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이루어졌다라고 해명을 했고 지난 2016년 경주가 지진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일본 나라시를 비롯해 가지고 해외 우우 도시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당시에 우리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교부 자료에 의하면 비슷한 시기에 우리 정부는 중국에다가 방역 물품을 가장 많이 퍼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깨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굉장히 궁금하고 외교부 측에서는 당시에 우리 국민들도 마스크를 못 구해 가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는데 중국에다가 가장 많이 지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납득할 만한 이런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을 보면 이번에 야당 측에서 중국 등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이른바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을 보면 중국인 등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해당 법안은 중국인들이 한국 땅을 지금 싹쓸이 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그리고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 현재 중국인들은 대한민국 땅을 싹쓸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객관적인 수치를 보더라도 중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는 필지를 기준으로 2016년에 24,03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5만 4,112건하고 비교해 볼 때 무려 12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의 공시지가는 2조 841억원에서 2조 7,085억원으로 30% 이상 상승했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비율은 미국인들이 4%가 증가하고 일본인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4.5% 감소한 것과 비교해가지고 월등히 중국인들의 국내 땅 취득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토지 소유가 집중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등이었고 필지를 기준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6년하고 비교했을 때 무려 89.5%가 늘어났으며 경기도는 181%가 늘은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중국인 큰손들이 국내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는 일이 아니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더욱더 심해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2017년부터 외국인들이 사들인 아파트가 23,167채인데 이 중에서 중국인들이 취득한 물건은 전체의 58.6%라고 지적을 했고 이와 같은 수치는 다른 외국인들이 취득한 모든 부동산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수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에서 부동산 폭등의 주범은 중국인이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현재 직권 여당에서는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집주인이라든가 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집 하나 내 건물 하나 장만한 사람을 적폐로 몰아붙이고 있으며 이 사람들을 더욱더 조조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인들의 부동산 취득 관련해가지고는 정말로 이런 방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러하자 국민의힘 측에서 태형우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19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등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취득을 하는 것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응하도록 하는 이런 법안을 발의했고 상호주의라는 것은 상대 국가가 우리의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도 상대 국민의 권리를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하겠다라는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인들은 지금 대한민국 땅을 마음대로 쇼핑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우리 국민이 중국 내 부동산 취득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안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태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부당함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태형우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있어가지고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 적용과 외국인이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 토지 거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지나치게 제한이 없고 관대하다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아무튼 해당 법안에 대해서 태형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을 해가지고 부당함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특히나 중국인 등의 부분별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해당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이제야 발의가 되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나온 법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어느 정당의 소속인지 그리고 어떤 의원인지 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lem 미래입니다.